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 제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등록하는 방법은 무상 보증이라던가 또 배터리 품질 보증 2년 뭐 또 뭐가 있으려나요 그런 AS 뭐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을 해놔야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할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는데 080-300-4253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이거 기계의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요 좀 어디에 적혀 있냐 여기 요자리 제가 손으로 가린 부분 요자리에 이렇게 번호가 끝에 A로 끝나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쇠 자리 시리얼 넘버가 여기 보이시죠 시리얼 넘버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구요 이런식으로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슨 청소기 제품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등록하는 방법은 무상 보증이라던가 또 배터리 품질 보증 2년 뭐 또 뭐가 있으려나요 그런 AS 뭐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을 해놔야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할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는데 080-300-4253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이거 기계의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냐 여기 요자리 제가 손으로 가린 부분 요자리에 이렇게 번호가 끝에 A로 끝나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열 열 하나 열둘 열 세 13 자리 시리얼 넘버가 여기 보이시죠 시리얼 넘버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구요 이런식으로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Mrs. decades ok 아 아 아 아 아 아